여기는 엄마가 일하시는 스키장! 우리 아빠는 스키 타는 것도 무서워하셔. 스키 타면 진짜 신나는데 말이지! 어? 아빠 스키가 위험하잖아! 거기다 이상한 아저씨들의 이상한 눈사람까지! 카봇! 도와줘! 스키장에 난리가 났어! 스키장의 사건을 해결하러 우리가 간다!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 스키장에서 생긴 일! 다음화도 다 같이! 헬로 카봇! 다음은 장면 레 아메리카메라!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